안녕하세요 현재 시간은 4시가 아니라 2시 6분인데요 hlb가 갑자기 급등을 했습니다 뉴스가 나왔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렇게 급등을 했는데요 이번에는 그 하락을 하지 않고 좀 지켜주려는 모습입니다 공매도 금지의 영향일까 이렇게 뉴스가 나와서 찌라시가 나오고 상승했을 때 항상 위에서 찍어 누르는 느낌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살짝 하락하는 것보다는 위로 방향이 좀 삼각수렴을 해도 약간 위쪽으로 하려는 그런 느낌이 강합니다 물론 이제 시간이 지나야 알겠죠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뉴스가 뭐가 나왔냐면요 호카창을 한쪽에 튀어 놓고 하겠습니다 hlb 리버세라닙 중궁서 폐암 1차 치료제 임상 3상이 승인됐습니다 내용을 보면은 중국의 항서제약에 관련한 내용인데요 요즘에 항서제약 내용이 많이 나오고 있죠 폐암 1차 치료제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내용은 뭐 단독은 아니고 병용요법으로 나왔습니다 임상 3상 시험을 승인받았다 라고 한다면은 이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진행을 할 수 있는 거죠 승인이라는 게 뭐 시판 승인은 아니고 임상 승인이기 때문에 이제 결과가 나오려면 시간이 좀 걸리죠 내용을 보면은 지난달에 항서제약은 비소세포 이걸로 이레사 병용 임상 3상을 승인을 받은 바가 있다고 합니다 항서제약은 지금 제가 알기로 70개 임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상당히 많이 하고 있죠 이버세라닙 관련한 임상도 많은데 이중에 뭐 하나만 잘 터져도 다음 hlb 가 가야할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상당히 긍정적이죠 호가창도 계속 매수세가 들어오네요 어 좀 다시 보고 오겠습니다 뭐 매수세가 좀 남다르게 들어오고 있는데 아까 달란 느낌이었죠 그 평소에는 이렇게 뉴스가 나오고서 삼각수렴 할 때 약간 위쪽이 아니라 좀 누르는 힘이 강했는데 이번에는 게다가 병용요법 이었거든요 병용요법 인데도 양봉 이렇게 위로 나올 정도로 아무래도 공매도가 없어서 이런 영향이 있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드는 게 좀 이전이랑 다른 모습이죠 전날 거를 한번 보면은 12일을 보면은 이런 모습이죠 기억나시겠지만은 상승을 해도 이게 좀 찌찌판 상승 이런 상승이었잖아요 위에서 윗고리 달리고 내려오는 상승을 재차 2차 돌파를 해줘야 되는데 이 자리에서 쫙 밀려버리고 은봉으로 이렇게 밀리는 느낌이었는데 공매도가 없어서 그런가 진짜로 좀 다른 느낌입니다 물론 이것도 지나봐야 알긴 하겠지만은 좀 다른 느낌이에요 원래 요런 것도 아까처럼 윗고리가 달리면서 밑으로 계속 밀어야 되는데 지금 밀리지가 않고 있습니다 쉽게 밀리지는 않아요 게다가 뭐 일단 기사를 봐야 되겠지만 기사가 엄청나게 큰 호재인 것 같진 않은데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 지지를 하고 눌리지가 않고 있어요 밀려야 되는데 주가가 안 밀리는 느낌이 그렇죠 이렇게 밀려야 되는데 이런게 약하잖아요 지금 이것도 잘 밀리는 게 아무튼 다시 이제 기사를 보고 오겠습니다 기사 내용을 보면은 저번 달에 한 거는 이게 이걸로 이레사랑 병용하는 걸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도 이번에는 이제 같은 건데요 같은 거라고 되어 있는데 리보세나짐은 동일하게 들어가 있고 다른 거는 항서제약의 캄렐리 주막 PD1 인히비터가 병용으로 임상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요약을 하면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게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리보 리보 플러스 이레사냐 플러스 캄렐리냐 같은 적응증에 지금 두 개로 임상을 하고 있는데 이건 승인 받았고 이번에 이것도 승인을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만약에 이 둘 중에 하나라도 성공한다면은 병용요법으로 리보세나짐은 효과가 있다는 게 검증이 되는 거니까 HLB에게 상당한 호재로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항서제약으로부터 로얄티를 받을 수도 있을 뿐더러 HLB가 다음 임상으로 진행을 할 때 따라서 이럴 걸로 글로벌 임상을 해도 되니까 두 가지 루트가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떤 걸 선택해도 매출이 증가하는 데는 큰 영향을 줄 수 있을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기사도 역시 사람 생각하는 게 다 똑같아요 모두 리보세나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특히 주목이 된다고 하죠 두 가지 측면 로얄티 측면에서도 그렇고 하나는 이제 다음 HLB가 임상을 진행할 적응증에 대해서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새롭게 이 적응증에 대해서는 바이오 마커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EGFR도 있고 ALK라는 거는 또 처음 들어보고 ROS1도 처음 들어보고 PDLO는 아시죠 그래서 이거랑 이거는 들어봤는데 이 두 개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바이오 마커에 따라 치료법이 각각 다른데요 항소제약은 EGFR는 PDLO 양성 환자에 대해서 리보세나짐을 적용해서 임상을 각각 추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성장인자 수용체니까 리보세나짐이랑 연관이 있을 수 있고 PDLO는 캄렐리 주맘이랑 연관이 있을 수 있고 PD1이 히비터죠 그리고 이것도 찾아보면 좋겠는데 비소세포 폐암에 대한 게 이미 결과가 여러 차례 발표된 적이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사이언티픽 리포트에 따르면 여기 EGFR 저항성 환자를 대상으로 DCRE 76% ORR 28% 등등등 해서 매우 의미 있는 결과가 발표됐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아스코에도 나와 있는데 기사들이 점점 HLB 주주님들이랑 투자자들이 적응증에 관련한 작용기전 지식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가 별다른 설명 없이 그냥 뭐 DCR이고 ORR이고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주네요 그래서 신규 진입하시는 분들은 이거 해석이 안되겠지만은 공부를 그동안 계속 저와 같이 하셨던 분들은 해석이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자료를 정확하게 주어주면은 더 이해하기가 쉽죠 그래서 EGFR이라는 것은 표피 생장인자 수용체라는 건데요 이거를 검사를 해서 양성인지 음성인지를 알아내면은 방금 봤던 것처럼 이거에 대해서 양성이면은 방금 임상을 한 거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EGFR이라고 한다면은 세포가 성장하고 분열하고 생존하고 사면하고 하는 이런 것들을 다 조절을 해주는 수용체라고 하는데요 수용체 그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많은 암에서 EGFR의 발현이 증가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게 증가가 되어 있으면은 더 침습적이고 전일을 잘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항암요법에 더 저항적인 경향이 있고 예우도 안 좋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이거를 목표로 해서 항암요법을 시행하고 있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이번에 임상 항사제약에서 하려는 게 이거죠 이게 양성인 경우 이게 양성인 경우를 타겟해가지고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EGFR이 수용체잖아요 이 수용체의 특이항체 여기 스페시픽한 안티젠이 결합을 해가지고 묶어버리죠 그러면은 억제가 되는 거고요 좀 더 추가적인 설명을 보면은 EGFR 리세터죠 수용체니까 리세터라고 되어 있는데 그로스 팩터입니다 성장인자라고 하죠 성장인자 팩터 이게 세포 표면에서 발현하는데 여기에다가 성장인자가 결합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 성장하고 혈관 생성하고 이런 것들을 관여하는 게 더 잘하겠죠 더 많이 하겠죠 그럴 경우에는 이게 이제 점점 생활하기 좋아지는 환경이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뭐 혈관도 이렇게 쫙 생성이 막 되고 영양분도 나로 이렇게 쫙 잘 오고 그러니까 내가 먹고 살기에는 아주 풍족한 환경이 조성이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EGFR이 과활성 상태로 되기 때문에 너무 풍족하게 먹고 살기 좋은 세상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이거를 억제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얘가 굶어 죽게 되죠 굶어 죽여야 되는데 그거를 작업을 하는 게 EGFR에 관련해서 타겟해서 약을 쓰는 거고요 지금 하는 게 폐암이잖아요 EGFR도 돌연변을 발견하고 이러한 것들이 발견되고 10년간 놀라운 발전을 이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발전의 연장 상상에 있는 게 항서제약의 지금 임상 시험인 거죠 다시 와서 보면은 이제 여기서 지금 하는 것들이 이거 양성 환자에 대해서 쓰는 거잖아요 EGFR 양성이라는 것은 반응이 있었다라는 거거든요 리스폰스가 있었다 그러니까 이게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활성화 되는데 이게 활성화 되는데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거를 어떻게 억제를 해버리면 그리고 이런 거 잘하는 게 리버세란 잎이잖아요 아파틴 잎 이렇게 해보면은 좀 효과가 있지 않을까 게다가 여기다가 면역항암제인 PD-L1까지 합쳐집니다 이거는 캄릴리 주맘이죠 이렇게 해서 하면은 효과가 좋지 않을까 근데 개인적으로 좀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그런 임상을 하려고 하는 게 이번에 기사가 나온 1차 치료제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